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바로 핸드 프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프린팅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어나셔서 손을 한쪽을 올리시고 오른손 할까요? 오른손 왼손 사실 중요치 않은데 사진의 통일성을 대부분 좋아하시니까 오른손 할게요. 얹어주시고 살짝 얹으세요. 근데 어차피 실제로 전시될 거 따로 찍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탈환하기 폰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손 끝까지 왼손으로 그러면서 고개는 들어서 카메라를 봐주세요. 정면 오른쪽 다같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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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왼쪽 이쪽입니다. 이쪽 왼쪽 카메라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서 좋습니다. 잘 눌러졌나요? 그리고 한번 슬쩍 손가락 떼고 보세요. 손가락 형태가 다 잘 나왔나요?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촬영을 먼저 할텐데요. 핸드 프린팅을 하신 액자를 들어서 뒤집어서 요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의자하고 요거 좀 치워드릴게요. 살짝 피식하고 좀 웃어주세요. 정면 바라보면서 피식? 자 그리고 그 피식을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미소 살짝 좋아요. 그리고 왼쪽 여기까지. 이쪽. 좋습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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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우 정말요. 아우 좋습니다. 자 사진 촬영이 더 필요하신 우리 기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럼 어우 좋아요. 정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좀 덜 찍으셨다고 해요. 가까이 조금 모여서 정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좌측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쪽으로 10초 정도 볼게요. 5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측에서 또 섭섭하시죠? 모여서 우측 한 번 더 볼게요. 저쪽 좋습니다. 좋습니다. 3초 정도 더. 네 감사합니다. 어디 옹기종기 어디 가셨어요? 네. 요건 여기다가 제가 이거 세워줄게요. 네 받아들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왼쪽도 가요. 왼쪽. 가운데 한 번 더. 한 번 더 왼쪽으로. 자 드디어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입장하시겠습니다. 이유미 배우님 고맙습니다. 저 여러분의 빵끝. 김선영 배우님도 좀 약간 뒤로 가달려서요. 네 그 정도 좋다고 하십니다. 어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신데 이 아름다움 속에 우리가 또 시크하며 주머니 손도 시크하며 너무 좋아요. 지금 최고로 좋아요. 정면보고 오른쪽. 네 그렇죠. 오른쪽. 이쪽 옆에 김선영 배우님. 그쪽 좋아요. 그쪽 이쪽 보면서 그대로 10초간 이쪽 보면서 온갖 호지를 다 취해주시면 돼요. 없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왼쪽. 손 앞을 흔들어주시고. 한 손이 허전하면 두 손도 들어주시고. 손 아트도 해주시고. 오른쪽. 3초. 2초. 1초. 좋습니다. 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선영 배우님도 힘찬 박수와 함께 안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하준호 배우님.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물지 허준호님께는 손 아트를 해달라는 말은 잘 못하겠네요. 손을 흔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면 쭉 보시다가. 오른쪽. 오른쪽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자 왼쪽. 5초 정도만 유지할게요. 감사합니다. 역시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뒤로 한 걸음. 좋습니다. 자 정면 바라보고요. 평소에 자신 있는 포즈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거 없으시면 뭐 손을 흔들었다가. 뭐 하트도 하시고. 정면 보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정면 그대로 5초 정도. 자 조금 더 유지해주세요. 좋고요. 이제 오른쪽. 이쪽입니다. 미소. 피식. 좋아요. 자 왼쪽. 아유 어색하죠. 하트 한번. 네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자 이소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정면부터 할게요. 자 무슨 포즈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요거 하는 거 해주시면 돼요. 손도 흔들어주시고. 이쪽. 5초 정도 그대로 서 계실게요. 좋습니다. 아유 어색해. 자 왼쪽. 조금만 더 그대로 계실게요. 손하트. 네. 손하트 오른쪽. 하트 한번 해달라 하셨어요. 다음데도 하트.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이선 배우님의 사진 촬영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위리아인 배우님 중앙으로 가시겠습니다. 함께 저희의 요구에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정면 먼저 쭉 바라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포즈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기자님들. 오 조각 같습니다. 지금. 너무 좋았어요. 다시 오른쪽. 이쪽도 받으세요. 이쪽. 이쪽 프레스에서 손 한번 들어주시고. 그렇습니다. 반대쪽. 왼쪽으로 갈게요. 손하트. 하트. 요즘 유행하는 손하트. 보라트를 선사해주신 유아인님. 고맙습니다. 부끄러워. 어떡하죠? 너무 부끄러워요. 보라트 지금 너무 반응 좋은데요? 오른쪽 보라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 하는 통에 세 번이나 다시 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의 배우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